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노코인이 원래는 조정장이죠 하지만 여기 뭐예요? 점점 올라와주면서 상승해주는 히든 바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락하다가 어마무시한 지지 물량 나와주면서 점점 올려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게 왜 그래요? 바로 비드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드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시바이노코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 3월에 600층에 물려계신 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올해 말에 여러분들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600층을 넘어서 700층, 1000층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히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지금 370층, 380층인데 지금도 저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년까지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는 계속 상승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상승자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보러 가시려면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이 극단적 탐욕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도지코인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시바이노코인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을 보시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시바이노코인 보시러 오신 거죠 이전에 3월 크게 상승했을 때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정말 길었죠 여러분들 8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시바이노코인에 크게 물려서 지난 8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주면서 시바이노코인도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시바이노코인은요 알트코인이고 민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상승장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크게 상승하면 최소 0.1원 그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크게 상승을 하고 잠깐 조정받는 구간이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올해 10만 달러 그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 대비 15%에서 40%가량 추가로 더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 2배 4배 더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민코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상승하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도지코인이 150원에서 600원까지 총 4배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40% 그러니까 몇 배 더 크게 상승했어요 10배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바이누코인이 지금 주목을 받지 않고 있어서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도지코인처럼 주목받으면서 크게 상승할 경우 정말 어마무시한 폭등장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상승하고 하락하고 도지코인 올라가는 거 배 아프고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시바이누코인 투자자 여러분들 최소 100배 이상 먹으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이전에 있었던 2021년 상승장 때 시바이누코인 보시면 358만원에 매수를 해서 15억에 판매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큰 돈 필요 없습니다 100만원만 여러분들 담아두시면 10억 5억 이상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셔라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내년 1월부터 친암호화폐적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추가로 시바이누코인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상승하면 여러분들 0.1원이 뭐예요? 1원, 2원을 넘어서 10원, 20원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직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가로 시바이누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300배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이번 코인장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에 묶여 있었던 대규모 자금들이 시장에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금 유익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이 올해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인데요 미국의 현재 주식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매년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40%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의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는 등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한 카드 회사 그리고 JP모건, 블랙로우,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자동차 등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코인, AI코인, 친환경코인 등등 정말 다양한 테마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마코인들 중에 특정 코인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책의 큰 수혜를 받는 민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다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부 코인들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민코인 테마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민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크지만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미 금융권에서는 민코인만 모아둔 지수펀드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민코인 시장은 더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코인의 대장코인인 도지코인 역시 빠르게 민코인 시장을 견인하면서 이번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는 이 민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친암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천배, 만배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그리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의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다가오는 2025년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코인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의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7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힘든 거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